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울스갓솔입니다. 최근에 Solana Hackathon 마감돼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요. 그 Hackathon에 어떤 프로젝트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선택했는데, 두 개는 DeFi, 그리고 하나는 NFT 쪽. 그래서 그 프로젝트 안내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Moet Finance입니다. 그 Moet & Shandone 샴페인 이름 똑같이 Moet Finance인데, 이 어플은 DeFi 어플이고, 파생 상품 어플입니다. Moet Finance는 파생 상품 어플이니까, 물론 스왑 옵션, 무기한 계약 그런 기술 다 있을 건데, 이거 트위터 확인했는데, Hybrid VAMM 마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거 조금 신기했어요. 아시다시피, Radian 같은 경우는 유동성 없으면 비연구적 손실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거 없으니까 조금 유리한 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Solana DeFi 어플 가장 관심이 많아서, 지금 Moet Finance는 잘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Solana Foundation 투자자 생겼으니까, 이건 그냥 필수로 생각합니다. 이름은 조금 이상하지만. 두 번째 어플은 Everland 어플입니다. 크로스체인 대출 어플인데, 이거 쉽게 설명하면 Solana, Ethereum, Cardano 모든 체인에 대출할 수 있기 위해 만들 거예요. Everland는 Pyth Network Oracle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Pyth는 이제 Solana에 만든 Oracle DAB인데, 최근에 Pyth가 GTS랑 이제 파트너십 됐어요. 그래서 GTS은 거기 뉴욕 증권거래소 분들인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Everland 프로젝트, 이거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Everland 어플은 포텐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위를 확인했는데, Attic Lab이 개발 도와주고 있대요. 근데 이 Attic Lab이 Solana에 기록이 많아요. 특히 여기 Audius Project, 이 음악 어플인데, 이 같은 개발 팀이니까, 똑같이 나중에 이 Everland를 많이 커질 수 있어요. 마지막 프로젝트는 MetaFlex NFT 시장 어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DeFi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이거 우리 채널에 계속 DeFi 어플만 안내해줘서, 이번에는 NFT 어플도 한번 봤어요. 아티스트들이 MetaFlex 시장에 자기 가게를 하나 차리고, 자기가 만든 NFT 중개인 없이 바로 팔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이 어플. NFT 억션도 있습니다. MetaFlex 홈페이지 가면, 지금 투자자 누구누구인지 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거기 MetaFlex 트위터를 확인했는데, Chase Barker가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Solana 팀 개발 연결해주는 분인데, 이분이 많이 도와주고 있으면, MetaFlex도 나중에 되게 큰 프로젝트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hase Barker 말고도, Solana가 팔로우하고, Anatoly, Austin, Bart 다 팔로우하니까, 이 MetaFlex 지켜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Solana Hackathon 소식 보고, 이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재밌는 프로젝트 생기면, 제가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